우유어~~~ 이번 10초 들어오는데... 좀 전에 사용하다가 갑자기 속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그.. 80V 하고 이런 제품들이 터보 개념으로 생각해서 부하가 걸리면은 힘이 업이 되요 그런 이제 모터의 그런 장치가 되어있어요 빨아들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런데 어디 힘이 있던가 버튼을 먼저 솔로 누르시고 버튼을 먼저 누르신 상태에서 당기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